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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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입니다. 캠핑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캠핑 2에 왔습니다. 야 너 겹쳤어. 어 얜 누구지? 오 멋진다. 자 캠핑 원이랑 비슷해요. 다만 얘는 배를 타고 가고 그때는 버스 타고 트럭을 타고 갔죠. 샵을 한번 가볼까요? 핫덕. 배고픔이 채워져요. 배고픔이 있나 근데 우리가? 테디. 테디가 항상 너와 함께 해줄거야. 니가 아무리 두려울 때나 무서움을 느낄 때도 테디는 항상 너와 함께 해줄거야. 랜턴. 밤에 이걸 쓰면 랜턴을 쓰면 환하게 볼 수 있지. 에너지 드링크. 파이브 타임즈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빨라져. 가라 고 패스트. 빨리 달릴 수 있다고. 밴대이지. 이건 다치면 치료해 주는 거겠죠. 이상하게 캠핑 게임이 좀 무서워. 무서운 건 무서워.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이나 사운드 때문에. 재밌으니까 잘 해보자. 테라파크에 온 걸 환영해. 나는 공원 지킴이 다니엘이야. 내가 너희들의 공원 안내자가 되어줄거야. 안녕 다니엘. 우리 그럼 공원을 둘러볼까? 가다가 사용할 만한 아이템이 있으면 잘 주워봐. 나 왜 걷지도 못하고 밀려다니는 거지? 오늘 밤 이 캠프 사이트에서 너희들 중 반이 자게 될 거야. 으으, 완전 재밌겠지? 예의. 다음 지역을 확인하러 가자, 따라와. 자 너 어디니? 다니엘. 다니엘 여기 있구나? 오케이. 나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미끄러 다니는구나. 우우우우우우 하고. 우우우우우. 다니엘 같이 가. 아니야 같이 가 여기가 캠핑 사이트구나 자 여기가 케빈이야 케빈이라고 오늘 밤 너희들 중에 반은 여기서 자게 될 거야 반은 여기서 잘 거야? 반은 어디서 자 그러면? 반은 캠핑 사이트에서 자게 될 거라고 이 바보야 아까 말했잖아 왜 반은 여기서 자? 어쨌든 내가 화장실이 어디인지 말해줄게 여기 침대가 있구나 화장실 있어? 따라와 그래 다니엘 따라가 보자 왜 아무도 다니엘 안 쫓아가는 거지? 다니엘 어딨어? 아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참 친절도 해라 다니엘 거울 있는 게 난 너무 웃긴 것 같아 여기가 화장실이야 거울이 좀 들었구나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카인 다니엘 뭐야 뭐야 저거 봤어? 얘였어 얘 미안해 친구들 여기 정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얘 여기였어 얘 얘 근데 우리가 금방 고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 뭐야 닭살 그리고 우리 캠핑장 투어는 여기서 마치고 나 분명히 봤는데 너 목 매달려 있는 거 너희들 조금 자유 시간을 가져봐 그리고 저녁을 대비해야 돼 다니엘 어디였어? 일로 못 나가? 다니엘 없는데? 어디 갔어? 케빈 캠프 벳스룸 케빈 캠프 벳스룸 우리 여기 있는 거야? 이제 점점 시간이 늦어지네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볼까? 나는 케빈에 있는 그룹하고 같이 있을게 지금 못 봤어 어디로 간다고? 다니엘 어디로 갔지? 아 글쎄 밤이 됐어 우리 셋이 원 그룹이야 아 다니엘 여기 있네 다니엘 아 깜짝아 나 여기 빨간 거에 뭔가 했네 다니엘 내 옆에 있어줘 나 화장실이 아닐 것 같아 나 화장실이 아닐 것 같아 나 금방 돌아올게 나 여기다 쌓아 나무 뒤에다가 가지마 다니엘 나 뭐 쫓아가 러벗춤 러벗댄스 어 저거 뭐지? 너희들 왜 여기 있어? 너희들 뭘 알고 있냐? 너희들 뭘 알고 있냐?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거? 얘네들 왠지 뭔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얘네들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가 자꾸 오잖아 밖에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딴 친구들이 돼 딴 친구들이 오고 있어 깨아아아 찾아가 어석해 누가이야 들어가 누가 오고 있어 누가 오고 있는데 야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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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아까 개잖아 어디가 어 뭐야 우리 친구 죽었어 어어 뭐야 어이 깜짝아 씨 으으으으 걔가 돌아간 것 같애 난 안나가볼래 난 안나가 안간거 같은데 내가 살인자라면 난 안가겠어 저거 뭐야 근데 우리도 몰라 쟤가 저쪽 텐트에서 우리를 막 공격했다고 근데 다니엘 어딨지? 다니엘 저거 다니엘이야? 응 아까 다니엘 화장실 갔어 다니엘 화장실 갔는데 금방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다니엘 오면 다니엘이지 뭐 쟤는 다니엘이 저거 어디꼬서 우리들이 죽인거잖아 다니엘 나쁜놈인가 봐 우리 여기만 있어야 되니 못나가니? 어휴 어 다니엘 다니엘인거 같은데 어 얘들아 너희도 괜찮아? 야아 아니지 아니야 너지 누가 프리즈를 들고 들었는데 니가 범인이지 너희 무슨 뭐 무서운 이야기 하고 있었어? 아니야 누가 텐트에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도망온거야 너였던거 같은데? 여기 누군가 있단 말이야 너 아주 부.. 아주 에이 뭐야 아주 불안해 믿음이 안가 여기는 우리밖에 없다고 아무래도 너희들 너무 피곤한가 보다 어서 자 어디 도망갈려고 그래 손 좀 보여줘 손 좀 손 씻고 왔어? 야 아침이 됐어 다니엘이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거 같애 아침이 됐어 나가자 문 열어줘 다니엘 다니엘 니가 우리 잠갔지? 헉 걸렸어 스톡 어디에 걸린거니 너지금 아악 아악 안녕 여러분 우리 오늘 하이킹갈까? 하이킹? 오케이 하이킹가자 하이킹 완전 좋아해 내가 파이누드 트레이를 용감하게 끝내는 사람에겐 선물을 주겠어 파이누드 트레이를 끝내면 선물을 준대 나 하이킹 잘하지 파이누드 트레이를 어디있어? 파이누드 트레이를 어디있어? 파이누드 트레이를 어디있어? 다니엘 여기가? 대운을 빌어 친구들 오케이 오비구나 오 오 오쑤 나 이렇게 1등으로 가도 되는거야? 오 오 오오 무리하지 말자 오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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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쨰 아 아 이거 또 아무래도 먹으면 아플거 같은데? 난 안먹겠어 안먹을거야 안먹을거야 난 니네가 주는거 아무것도 안먹어 너나 먹어 다니엘 그래 자 그래 너나 먹어 또 밤이 오고 있네 밤이 오고 있다고? 너나 이거 먹으라고 다니엘 이거 너나 먹어 아 스몰 또 단거 땡겨 초콜릿 먹어야겠다 따뜻하게 먹자 따뜻하게 누가 자꾸 먹니? 너희들 모두 다 알고있지 이걸 먹으면 아프다는걸 비가 오네 우리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자 비 맞으면 아퍼 로블록스에서는 비 맞으면 아퍼 비 맞으면 안돼 안 먹을거야 너 보라머리 너 계속 블루문 블러드문 이름이 이상해 블러드문 너 계속 먹고있어 너 아플거야 분명히 블러드문 어 무슨 소리야 오 얘는 타투도 있구나 오 안먹어 안먹어 날 안먹어 우리 셋만 남았네 나 완전히 다 죽었는데 비 맞고 아 좀 제발 비 맞고 주면 죽지마 어이 다니엘 에이 비가 너무 많이 어서 캠프파이어가 꺼져 버렸다 이게 스톰이었어? 우리 마른 나무가지들을 좀 찾자 캠프파이어 다시 만들어야겠어 그래 마른 나무를 좀 찾으러 가자 마른 나무가지를 좀 찾으러 가자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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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나 쐈어 나 맞았지? 이거봐 아야 이런 어 없어졌어 나무가 있어 또 두개 세개 다니엘 넌 일 안해? 우리만 시키고? 아깐 나한테 그걸 여기 또 있어 다 찾았어? 다섯개? 텐트 어딨지? 케빈하고 텐트가 다른거잖아 여기 화장실이고 일로 안가 빨리 거기 있을거야? 오케이 왔어 아 불 다시 피었어 자 이제 불은 다 켰고 너네네 괜찮으면 나 카메라 좀 잠깐 갔다올게 뭘 두고 온게 있어 너 또 어디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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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같애 아무래도 너 같애 너 너 옷 갈 것도 우리가 죽이려고 그러지 아 이거 보나마나인데 블러드문 너 알지 너 알지 다니엘 범인인거 너 어디 너 이거 아는거 같은데 나 이거 처음 해봐 어? 어떻게 해야돼 이거 나 먹어도 되는거야? 너나 먹어 너나 먹어 나 안먹을래 난 캠핑기 주는 밥은 안먹기로 했어 아 배고프다 어 너 그것도 있어? 나도 하나 줘 어 어 이거 뭐야 뭐야 오우씨 같이가 야 이거 터질거 같은데 도망가 도망가 터진다고? 나 여기 따라다녀야겠다 오우씨 떨어졌어 오우씨 오우씨 오우 누가 여기 깔아놨어 폭탄을 여긴 오우 오우 여기 또 있어 얘가 놓은게 아닌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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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줘 에휴 야 무슨 캠프에서 누가 우리 자꾸 공격해 놀러왔는데 폭탄은 매우 오래전에 심어진거 같은데 누가 멀리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애 그렇지 당연히 이건 누가 심해놓고 우리 쏜거지 너 이거 스몰 먹어도 먹어볼까? 한번 너도 먹어볼까? 다니엘 너지 내가 먹으면서 말을 해도 나 다 끝내고 왔어 너희들 괜찮지? 괜찮긴 개풀 누가 여기다 폭탄 심어놨다고? 넌거 같애 아무래도 이게 나쁜놈인거 같은데? 폭탄? 장난하지마 야 그냥 우리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거 치우자 너 얼굴에 써있어 너 너 알고 있는거 같은데 잠깐만 뭐 뭐가 뭐야? 저 텐트 안에 파란거 뭐야? 총? 총이야 총 야 여기 총이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봐 총이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봐 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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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만 보이는데? 스몰어만 난 아무래도 없는거 같애 쏘겠어 아무래도 난 넌거 같애 난 날 믿어 야 지금 냠냠냠냠냠 너 블러드문 난 아무래도 다니엘이 범인이었던거 같애 다니엘이 없을때만 계속 사고가 났다고 어 얘 내가 죽였어 죽였어 내가 죽였다고 모르겠어 난 얘가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다니엘이 살인자였다고 다니엘 was the murderer 와 이제 오늘부터 우리 편안히 잘 수 있어 맞지 맞지? 난 죽은 시체 옆에서 자고 싶지 않아 우리 오늘 밤은 모두 케빈가서 자자 나도 그래 나도 여기서 자고 싶지 않아 나 케빈에서 갈래 나도 여기서 왜 자 우리가 그래도 계속 궁금한게 안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계속 궁금한게 안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계속 궁금한게 안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나에게 왔어 또 나에게 왔어 나 안 죽여 보고 싶어 안 죽여볼래 돈 파이어 안 죽여볼래 미안해 다니엘 너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 난 사람이 죽일수 없어 그래 우리 사람을 죽일수가 없다고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어젯밤에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그랬다고 야 너 되게 의심스러우니까 그러지 너희들 정말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거야? 너가 멀더러 맞잖아 뭐 아니라 그래 아무튼 오늘 밤에 엄청난 스톰이 온대 그러니까 우리 대피소로 가야 될 것 같아 또 비 오는 것 같은데? 자 점프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자 어이 뭐야 우리 깜빡하고 로프를 안 갖고 왔어 뭐야 우리 로프가 없으면 여기서 못 나가잖아 우리 그럼 우리 새로운 길을 찾아야지 여기 문 같아 보이는데 요거? 응? 니가 또 만들어 놓은 거 아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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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찼어 찼어 난 맨 앞에 안 갈래 근데 다니엘 없었잖아 또 여기다 아니야? 여기 아까 거긴가? 쪼러 가올까 그러면? 어? 뱀이야 뱀 맨 뒤에 있으면 안 되나 봐 못 뛰어 못 뛰어 뭐야 다 죽었어? 아니야 라펠 남았어 라펠도 죽었어 나 혼자 남았어 아이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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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 온다 야 저 있는데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얘가 아니네 와 대박 얘가 아니었네 한명이 더 있었어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모르겠는데 넌 누구야? 잠깐만 너는 자크 놀란? 자크 놀란? 자크 놀란? 자크 놀란? 자크 놀란? 우리 사람들한테 들었어 너 때문에 스페킹우드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그래 맞아 그게 나야 내가 다섯 명 가족을 다 죽이고 이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모두를 죽인 건 아니다 너는 막내 아들 막내 아들 난 이제 자유다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자크 놀란? 을 죽여줬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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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호텔 1 하고 아니 아니야 캠핑 1 하고 호텔 하고 그리고 캠핑 2 해봤는데 순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캠핑 1은 재밌었어요 캠핑 2 호텔은 조금 캠핑 1이 더 낫다는데 캠핑 2는 재밌네요 오오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엔딩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팍 때려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재미난 로블록스 비디오를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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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